일단 나가기 전에 가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핸드폰 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마스크 마스크는 나가면서 낄 거고요 그리고 지갑, 이어폰 저는 가방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편인데 가방은 멋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거를 챙깁니다 이거를 그냥 쏙 꺼내가지고 식전에 먹는 식이섬유에도 챙기면 끝! 이렇게 옷 갈아입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제가 요리를 잘 하나 못하나 똥손인지 아니면 금손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쿠킹 클래스를 배우러 왔습니다 빨리 음식을 만들고 먹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재빠르게 하나 먹을 게 있어요 짠! 아까 제가 집에서 챙겨왔잖아요 하나는 과립형이고 하나는 환 형태예요 이게 되게 조그매가지고 제 손바닥만 하죠 제 손바닥만 해가지고 그냥 파우치에 두 개씩 넣어서 다니면 은근 간편하고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들고 다니시기 편하실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뭔가 운동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밥만 먹기에는 너무 살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조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이템 찾아왔습니다 이게 차전자피 식이섬유랑 가르시니아가 들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가르시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의 지방에 합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개선을 해주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먹을 거는 환 형태로 되어있는 건데 이게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거를 오늘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환 형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입자가 엄청 작죠 그래서 목넘김도 되게 편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냄새를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콧구멍에서 좀 가루 들어가는 거 빼고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제가 이 환으로 된 걸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었고요 하루 이렇게 두 포를 먹으면 차전자피 식이섬유 7,000mg 그리고 가르시니아 1,000mg을 하루에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점심 저녁에 한 포씩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할 때는 딱 머리를 한 번 메스 자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우실 메뉴는 육회 김밥 배우실 거고요 네 제일 먼저 할 거는 쪽밥 썰어서 양념장 준비하고 육회 양념을 해서 김밥을 말아볼도록 할 거예요 김밥 말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잘 마실 수 있도록 오늘 잘 배워보실게요 진짜요? 제자리 썰기 그쵸 오우 잘하시는데요? 처음이 아니신데요? 잘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오우 저도 썰어볼게요 역시 숙련자 역시 숙련자 역시 숙련자 역시 숙련자 역시 숙련자 조파를 다 썰었으니까 고기 양념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초파를 다 썰었으니까 맛있겠다 그쵸 제가 또 김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르셨지? 자 앞에 있는 설탕부터 설탕은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해요 다 넣었나요? 네 다 넣어주시면 돼요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참기름 한 숟가락 오 딱 한 숟가락이네 네 참기름의 역할은 고기는 공기 중에 방치가 되면은 갈색으로 갈변을 해요 그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이 참기름의 역할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이제 쪽파가 너무 짓이겨지면 풋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버무려주시면 돼요 살살살살 이걸로 그냥 먹으면 그냥 유쾌인 거잖아요 흠 으음 흠흠 김밥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가르듯이 섞어주시면 돼요 밥알이 눌리지 않게끔 어우 잘하고 계세요 이거 잘해보이나요?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 보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김밥을 싸보도록 할게요 김밥을 싸때는 김이 반짝이는 면이랑 거친 면이 있거든요 어디에다 밥을 올려놓은지 혹시 아세요? 잠시만요 어 이거까지 맞추면 진짜 찐인데 거친 면? 맞았어요? 어 자 이러면 거친 면이 위로 오도록 올려놓고 밥을 그 위에다가 올리실 건데 김에 그 줄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 두 칸만 빼고 나머지는 밥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김밥 싸보신 거 같은데 아뇨 아뇨 보는 건 많이 봤죠 아 진짜요? 제 할머니가 김밥을 많이 싸주셔가지고 그래서 김밥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중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기사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새벽마다 항상 김밥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아침을 항상 김밥으로 먹었거든요 할아버님의 그 손녀 사랑이 엄청나시네요 네 그때 가장 행복했죠 김밥을 말 때는 엄지 검지를 쓰실 건데 김 안쪽에 있는 부분을 엄지 검지로 잡으시고요 그래서 반을 들어 올리실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재료를 안에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꽉 쥐셨으면 나머지 반 바퀴는 세 번에 나눠서 말아주실 거예요 아 아쉽다 여기 좀 더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아 좋아요 인기물 좋아요 쉽게 말려면 랩을 싸서 썰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썰면 좀 풀리거든요 네 올려주세요 일단 감싸서 김밥의 역할이랑 똑같아요 음 자 그러면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밥이 안 터지게 썰어 주시려면은 힘 쫙 빼고 톱찜 오 오 오 우와 오 이렇게 좀 리듬감 아 아 근데 완전 잘 잘렸는데요 됐습니다 이렇게 참깨소스를 같이 찍어서 드시면 훨씬 맛있는 육회 김밥을 드실 수 있어요 마요네즈 맞아요 음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찍어먹으니까 새콤달콤 너무 맛있는데 느끼한 맛이 조금 살짝 잘라주죠 네 너무 맛있는데 나만 먹고 싶다 어떤 거 같아요? 첫 클래스인데 굉장히 잘 말아주셨어요 이렇게 탄탄하게 잘 말려서 처음 하신 것 치고 굉장히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남은 김밥 2차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이 클래스 하기 전에 차전 잡히 식이섬유로 먹었잖아요 그게 몸속에 들어가면 40배가 이렇게 팽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몇 입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요 원래 저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먹는데 너무 배불러요 한 개만 더 먹어보고 남은 거는 집에 포장해 가서 라면이랑 같이 먹을게요 제일 못생긴 걸 먹어야 겠어 제일 못생긴 걸 먹어야 겠어 아 음 아우 너무 커 오늘 너무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이거는 챙겨 갈게요 좀 이따 저희 집에서 봐요 안녕 안녕